뮤비espace 뮤비 Forecast 안녕하세요 여기는 뮤비 촬영장 지금 형들 뭐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, 지금 촬영 있어야 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들 뮤비 어떻게 찍은지 한번 보실래요? 지금 생기는 뮤비에요 형 황금 같은 뮤비 촬영이잖아요 어때요? 뮤비 촬영이 여기 약간 땜이에요 땜 같아요 그렇죠? 땜같이 생겼어요 가사를 몰라 대홍이 형 뮤비 촬영 어떤 각오를 할 건가요?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태웅이 형 랩한다 아마 다음이 좋을 거예요 근데 저 랩 가사 제가 썼거든요 근데 안 외워져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상일이 형 왜 이렇게 신난 줄 아세요? 상일이 형 이제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 이제 하나 남았어 형 지금 이제 11시 밖에 안되는데 아 베트남 짐 싸러 가야 돼요 저 지금 더윤이 촬영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구요 뿌 지금 형 밥도 한 끼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왜 안 먹었어요? 먹을 시간 있었는데 당연히 잤지 그 시간에 그러면은 형은 잠을 한 시간 자고 나왔는데 어떻게 형은 그러면은 밥 안 먹었으니까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었으니까 형은 투덜 버리면 안 돼요 이리와 상일이 형은 네 아침에 와서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집에 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밥 안 먹었다니까 밥 안 먹고 잤대 아 계속 잤어 나 무조건 계속 먹었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뭐 먹었는지 뭐 먹었는데요? 상일이 형이요? 저의 사랑을 먹었죠 배불러 배불러 토하겠다 저기 음식 여기서 시켜 먹을 수 있나 봐요 내가 말했었잖아 저 조개짬뽕 먹고 싶어요 어 나도 아 너무 배고파 지금 나 바지락짬뽕 황제짬뽕 인생은 원래 배고프네요 세빈아 맞아요 인생은 원래 배고파요 통솔모가 있는 거 같아 통솔모 잡으러 가자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아닌가? 아닌가? 통솔모가 아닌가? 아닌가 봐요 통솔모 없나봐 아 다람쥐 같은 거 있었는데 아 다람쥐 같은 거 있었는데 다람쥐 보고싶다 아 뮤비 기분 좋게 끝나고 왔어요 어머 어떻게 내가 갈라 그랬는데 너무 멀다 그래서 못 갔어 너무 멀었어요 저 다리까지 갔다왔어 다리 안보이죠? 다리까지 갔다왔어 어땠어? 라면먹고 싶었어요 라면먹고 갈래? 라면먹고 갈래? 라면먹을래요 여기 날라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라면먹고 갈래? 라면먹고 갈래? 라면먹고 싶다 와 근데 지금 이 하늘 너무 이쁘지 않니? 네 맞아요 저 하늘 많이 찍었는데 하늘 이 단풍들도 되게 예쁘게 쉬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같이 산책하자 하늘 주연 우상 네 촬영실이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션 석세스 어디 가 지금 뭐 거의 거의 뭐 완벽의 수준의 한 컷 한 컷이었죠 걸어가는 게 뭐 드라마 도깨비 수준이었다고 네 도깨비 도깨비가 무엇이냐 하면 자 도 도를 너무 지나쳤어요 당신은 세방종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비선배님 하하하하 반갑니다 모래 재훈이 지금 목이 다쳤어요 맞아요 아 아 목 디스크 네 디스크에서 한 거야? 네 지금 촬영 맞바지죠? 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야 벌써 제가 들었기로는 태훈이 형은 벌써 끝났다고 맞아 나 벌써 끝났어 와우 언빌리버블 새벽 3시야 벌써 어썸 어 어 제가 촬영할 곳은 좀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 밝히고 뮤비를 찍는데 아 너무 무서울 거 같아요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어디서 많이 들어온 멘트인데 아 뮤비 뮤비 얼른 산나면은 곱창 먹으러 가려고 있거든요 저는 토르 라그나루크 보러 갈 거예요 토르 진짜 재미없어 재미없으신 icio 하지만 마블 팬이라면은 재미없어도 봐야되는게 어어어 바블 팬 tale 저는 막창펜이라서 막창 먹으러 가려고 수 있습니다 아 찬양번개agger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지금 무술을 연습하고 있는 무도가 조상우 씨. 이렇게 해서 바지 몇 번 터치거나. 현재 시각 새벽 4시 반. 한 시각 반이나 지났어? 어. 눈을 뜨고 있기 힘드네요. 정확히 10시 18분 목소리만 서울래대는 네 지금 몇 년이었지? 내가 했을 때가 50일이었던 것 같아요 50일인가 50일 우리 때 불꽃축기 했을 때가 50주년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54년을 자랑하는 그렇죠 일칠 학번이니까 54년을 자랑하는 명문대학교죠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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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뮤비 지금 시간 몇 시죠? 지금 시각 지금 시각 새벽 6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베트남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짐 다소 갔어요? 아니요 수영복 챙기셨어요? 아니요 어제는 수영복 챙겼어요? 저 챙겼어요 거짓말 하지마 아무튼 저희 뮤비 이렇게 잘 끝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셀프캠 가장 많이 안 찍은 네 상일이 형 상일이 형이 마지막 멘트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아 네 원샷죠 원샷 원샷 네 저희 이렇게 데뷔 2주년에 뜻깊게 스윙분들이 함께 저희 앨범 제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이제 이제 저희 2주년 동안 함께한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줄 거예요? 네? 저희 2주년 오늘 뭐 곱창? 어? 진짜? 쏜다 쏜다 상일이가 쏜다 쏜겠다 90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윙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뮤직비디오 촬영을 모두 마쳤는데요 네 어? 정말 멤버 모두 고생 많았고 어?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?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아! 알겠습니다 빨리 네 어? 저희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스누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얀데스 버스 스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somethin